자 웰시 멀칸 자 부유한 상인이 도와준다 으 자 여기는 헬프 위드 까지 수고로 봐야 되는데 헬프 위드가 그냥 위드 없을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엇을 돕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전명구라고 할 수 있겠고 에서 에 전명구라고 말지 말고 여기까지 동사라 그러고 이걸 목적으로 하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스가 아니라 소유격 아월로 바꿔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돕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쉬 하우스 피포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다 장애를 가진 일때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 들어간 거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 장점 실크의 장점은 그것의 가벼움이다 비동사 다음에는 주격 보호라 그랬죠 여기는 이시안이라 소유격이니까 그것의 자 아이가 발견한다 길 잃은 고양이를 어 지하실에서 그 집의 지하실에서 자 교육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교육은 필수적이다 비동사 다음은 주격 보호 자 자동차들 눈 위에 자동차들이 속도를 늦춘다 그는 히스마이어스 이렇게 아예 여기는 잘못됐구나 여기는 히가 아니라 이스마일이 여기서 명산에 얘가 주어야 소유격 히즈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의 미소 뭐 뭐 없이 거짓 없이 거짓이 거짓들이 없는 그의 미소가 여기서 라이즈는 거짓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거짓 없는 그의 미소가 가져온다 편안함을 그녀에게 자 너는 만난다 나를 어 정문에서 교회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네 아 월 우리의 고된 노력이 올린다 평균 점수를 우리 반의 열심히 노력해 아주 점수 올린다는 얘기 여기까지 여기까지